이제는 11호입니다. 12호까지 미리 했어? 12호까지 하는 거 아니었어? 11호인데? 다시? 오케이, 11호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이 친구는 어떤 소리를 할까요? 그렇지, 트럭. 키는? 키는? 아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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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U는 여러가지 소리가 있지만 여기서는 O O 그 다음에 CK는 힘을 하셔서 O 그 다음에 CK는 힘을 하셔서 Q 트럭 오케이, U가 뭐가 됐어요? 뭐가 아니고 O O O U가 내는 소리 U 그렇죠 U O O O 어 트럭 트럭 오케이 자, 얘는 뭐가 될까요? 붓 브레 OP 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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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어? 에이 브레이드 브레이드인가 다시한번 브레드 뭐에요? 브레드 그럼 EA가 뭐가 된거 같아? EA에 대해서 EA는 뭐가 되거나 EA가 되거나 EA가 되거나 EA가 되거나 브레드입니다 브레드 브레드 오케이 이 부분은 드러웠어 드러웠어요? 뭐래? 드러웠어 드레스 드레스 뭐래요? 한번 더? 드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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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럼 E가 뭐가 되었죠? E가 L에 대해서 브레스 드레스 잠깐 드레스 에이 랩 네 자, 이게 뭔지? 심화 네, 네, 심화가 뭐 될까요? 이, 이가 뭐 될 것 같아요 이, 이가 뭐 될 것 같아요 다미니가 맞던 트리는 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미니가 맞던 트리는 읽는 연습을 제공해 하다 보겠습니다 들어볼까요? 트리 뭐래?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할 때 트리죠 트리가 뭐 된 것 같아요 트렛 트렛? 트렛 이게 전체적으로 뭔 소리죠 트렛 전체적으로 뭔 소리였어요? 트렛 트렛 맞나요?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라니깐요 이 이가 뭐가 되고 있죠? 이 이가 되고 있죠 트리 이 이는 이가 됩니다 이 이는 이의 오지만 이 이는 이의 오지만 이 이는 이가 두 번이 나왔으니까 내 이름을 강력하게 불러달란다 트리 오케이 얘는 뭘까요? 드럼 그렇죠 드럼 드럼 유는 뭐가 됐죠? 드룸 드룸 그러니까 드룸 유가 유가 드룸 이렇게 해야죠? 오케이 한번 들어볼까요? 드럼 뭐래요? 드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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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떤 티비로 해 있지 들어볼까요? 뭐래요? 뭐라고요? 그래서 UI가 뭐 됐어요? 그렇지 UI가 또 됐죠 누가 합쳐서 뭐가 됐까? FRUIT 아이가 소리 안 난다 U가 U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FRUIT가 아니고 FRUIT OK 얘네볼까요? OK 들어볼까요? GRASS GRASS 그렇죠 GRASS 그럼 A가 무슨 소리 되나요? GRASS A가 하면 GRASS 이게 전체적으로 뭐였더라 GRASS GRASS 뭐라고요? 한 번 더 GRA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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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OK 힘들었어요? OK 힘들었어요? GRASS 그렇습니다 OK 자 얘는 먹어도 될까요? OK 맞든 틀리든지 먼저 먼저 GRASS GRASS 물어볼까요? GRA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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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O.W가 뭐가 되고있죠? A.W. O.W. 잘하자 frog 뭐라고요? frog 오케이 오케이 들어볼까요? green 뭐래요? green 오케이 그러면 ee가 뭐가 되고 있죠? 그렇지 green ee가 e 되죠 green 오케이 잘했구요 3점으로 들어갑니다 민주 i 도 2